어떻게, 장사 잘 되셨어요? 30명밖에 못 해요. 30명? 응. 제일 많이 팔 때는 여기 얼마나 파셨어요? 33개. 33개. 보통 30개인데 제일 많이 팔 때는 33개예요? 쉬는 날은 있으세요, 그러면요? 난 안 쉬어 봤어, 안 쉬어. 한 번도. 일주일 내내 나오세요? 30년은 한 번도 안 쉬어 봤어. 에? 30년은 한 번도, 하루도 안 쉬어 봤어. 30년을 하루를 안 쉬셨다고요? 응. 아, 여행도 안 가봤어요? 아들 결혼하는 날은 짓지만 여행을 왜 가? 아, 그래도 어떻게 30년 동안 하루를 안 쉬시고. 별간 해 주더라고. 아... 얘. 어. 아이고, 야. 큰일 났네. 아이고, 참. 뭘 보러 오래야, 잠깐. 뭘 보러 오래야? 금시 아보래야. 아... 아, 예. 작가. 네, 네. 다녀오세요, 그럼요. 어, 이렇게 앉았어. 네. 아니, 근데... 뭐야, 근데 이거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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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잠깐...